XSFM입니다. I, D, W, K 과금 수의 관광지로 몰아가는 것이죠. 몇 개 기업의 움직임에 따라 흥행이 좌지우지되는 한국의 게임시장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과금 RPG들의 숲에서 갑자기 새로운 대세로 떠오른 플레이어 온론즈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주 그것은 날기 싫다에서 전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 252회 금요일 순서 유승균 PD입니다 윤세민 리디터가 옆에 고던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관광업자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한국에 큰 관광업체가 몇 개 없어요 한 몇 년에 한 번씩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면 좋을 곳 정해놓고 거기에 가격을 대폭 낮추고 그쪽으로 쭉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베트남이면 베트남, 필리핀이면 필리핀 갈 곳을 정해놓으면 거기서 움직일 수 있는 동선 안에 있는 관광 상품들을 문화유적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문화유적 안에 가이드는 외국인 가이드가 못 들어가게 합니다 작년인가쯤에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온 적 있죠 외국인 가이드가 궁에 들어가서 설명을 이상하게 해놨다고 네 맞아요 그게 우리나라 경북궁에 중국인 가이드가 와서 설명을 이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교태전은 교태 부리는 곳이다 이런 소리 했다고 창호지 이거 보고 한글 만들었다고 그러고 네 그 문제 때문에 문화역사 유적들만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볼거리 즐길거리 관광 상품들은 다 어떻게든 한국인 업자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거의 뭐 사실상 원스탑이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만 관광객 입장에서는 다 처리할 수 있게 해놓고 그 시장을 만들었다가 유행이 질 것 같으면 다른 곳으로 바로 옮겨가는 그런 안목적 합의가 있다고 전해지죠 게임이 비슷합니다 게임 회사는 많은데 돈이 되는 회사는 몇이 없습니다 산업적인 이유로 설명할 것 같으면 많은 신생 게임 업체들은 카카오 때문에 못 살겠다 라는 말들을 정말 많이 하고요 쉽게 말해 칼만 안 된 강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어느 정도 자본이 있지 않은 이상 진입장벽이 매우 높고 한두 주 정도 서비스를 해봤을 때 안되면 투자자들이 바로 철수하라고 뭐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수하는 게임만 장수를 하고 아이템을 사는 게임만 돌아가는 형태가 됐다는 거죠 안 그런 게임이 거의 없죠 안 그런 게임은 보통 블리자드사의 게임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까지 한국의 공식이었죠 그걸 깬 첫 번째 히트작인 플레이어 언론즈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도와주시고 계신 이경혁 네러톨로지스트가 나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로돌로지와 네러톨로지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경혁입니다 오늘 드릴 얘기는 뭡니까 지난 시간에 게임에 대해서 전체적인 얼개를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가장 흥행 게임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 게임이 갑자기 등장을 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가 배경에는 뭐가 있는가를 좀 이런저런 면모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가장 큰 변화 기존의 게임들 하나의 재미가 대세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앞뒤 맥락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앞뒤 맥락 앞뒤 맥락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이 이전까지 우리가 되게 많이 한다는 게임 대세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었죠 롤을 하던 사람들은 왜 롤로부터 배틀그라운드로 넘어갔을까 저는 롤을 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롤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욕을 많이 할 수 있어서 제가 롤 결승을 몇 번 보러 갔었는데 거기 줄선 사람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욕쟁이가 여기 다 모였구나 여기다 폭탄을 한 번 떨구면 굉장히 깔끔해지겠구나 저는 그런 거 보고 아 싸이오니스컴 쓰고 싶다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 싹 쓸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런 부정적인 지금 이 얘기 와중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은 롤이라는 게임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욕이 많다 트롤링을 한다 사실 롤을 떠나는 사람들 롤을 굳이 떠나서 배틀그라운드 사실 새 게임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랭킹도 버려야 되고 숙련도 노하우 다 처음부터 세팅을 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롤을 떠났다는 거죠 컴퓨터 바깥 사양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이직이죠 이직 이직인데 경력직 대우를 못 받고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맨땅에서 시작하는 그 용기는 어디서 나왔는가 당연히 기존 게임에서 갖고 있었던 한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배틀그라운드가 뜨는 이유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그 이전의 대세 게임에서 가져왔던 한계는 무엇인가라는 지점일 겁니다 아 저희들은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 것입니다 곧 시작하죠 그것을 알기 시작하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요 팟캐스트 하면 생각나는 그 이름 평산네이처 아로니아즈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내 인생에 6개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했었지 친구도 못많게 워킹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음, excuse me why don't you call 퍼펙트 25? 뭐? 퍼펙트 25 그래서 뭔데 그게? 퍼펙트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퍼펙트25.com? 오, you got it right 하루 건강 하루 한포 하루 세안 하루의 건강한 습관 하루 미야 평산네이처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에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 영어 퍼펙트25 아로니아를 먹기 쉽고 간편하게 하루의 건강한 습관 하루 미야 평산네이처 팟캐스트의 역사와 함께한 아로니아진에 대한 얘기를 해주러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조입니다 아로니아진에서 오랜만에 또 편지가 한통 왔네요 1년에 한 번쯤 와요 1년에 이번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자주 귀찮게 하시네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 어느덧 작별입니다 지난해 평산네이처에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기원 고저 평산네이처에서 조그만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부터 1월 한 달 동안 평산 아로니아진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께 스페셜 에디션을 추가로 무료 증정해드립니다 이거 아직도 다 안 나갔나요? 그 얘기죠 지금 그리고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구슬픈데요? 스페셜 에디션이 아니라 스페셜 어딕션 스페셜 에디션 이거 너무 많이 뽑아내셨구만 포장회사는 아주 노란겠네요 그러니까 포장 되게 비싸게 만든 건데 이거 그래서 그 제조업체가 포장 비싸게 하려고 그러다가 망하는 수가 있어요 포장 때문에 아이고 남은 게 좀 있구나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물건을 털어보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 구매하시고 지난 4, 5년 동안 어르신에게 드리는 선물로 꾸준히 아로니아진을 하셨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병제 오면 좋아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이렇게 긴 목을 가진 병을 보면요 언제나 빨리 쓰고 참기름을 넣고 싶어 하시거든요 술 담으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는 사장님이 보낸 건지 거기 회사에 제가 아는 그 직원이 보낸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김상조 독점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혁 네로톨로지스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 XSFM GOT와 이 시간입니다 롤을 오버워치를 물론 뭐 제 믿음에 따르면요 오래된 속담입니다 서양 속담에 리니지 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계속 리니지를 하기 때문이다 MMORPG 하는 분들이 이런 형태의 게임으로 건너타는 경우는 흔치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기존의 다른 유저들이 왜 PUBG로 넘어왔는가에 대한 분석을 해주실 참이었습니다 이런 분석은 흐름이지 안 그런 사람들도 늘 많습니다만 당연합니다 직전에 대세 게임들 롤과 오버워치 얘기가 나왔지만 이 두 게임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플레이하면서 느끼는 단점들을 쓱 훑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뭘까요? 욕설과 트롤링 1순위고 그 다음으로 핵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핵문제는 요즘 많이 잡혔죠 롤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까 조금 잡혔다고 해요 맞아요 특히나 플레이어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그런 문제 되게 많이 얘기하셨고 요즘은 아예 그냥 캡처 장면이 유튜브를 떠돌아다니는 경우 되게 많죠 욕하는 사람들 만나는 경험에 저도 사실 이런 게임들 계속 해오는 입장이긴 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시작하자마자 자기가 롤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 있습니다 중앙에 선다 아니면 서포팅을 한다는데 사람들은 이제 좀 치고 받는 고화력 포지션을 좋아하지 서포팅이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선호하는 포지션이 아닌데 그럼 누가 서포터를 하냐 놓고 이제 온라인에서 모인 5명의 익명 유저들이 시작부터 그래요 서포트하면 다 던짐 던짐이라는 게 이제 게임을 안 한다는 거죠 캐릭터 나한테 양보 안 하면 던짐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달래가면서 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우리 서포터님 오늘 심기는 괜찮으신지요 이제 그걸 달래가면서 하다가도 어? 나 이거 아이템 안 줌? 그러면 또 아이고 또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롤 같은 경우에는 모시는 포지션들이 있죠 갑 네 그런 것들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모시는 것도 예전 얘기예요 요새는 너 던짐? 나도 던짐 우리 한번 같이 던져보세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의리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랭킹 승급이 걸린 사람들이죠 롤 같은 경우에 승급전이 있습니다 그냥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랭킹전을 할 때 한 단계 골드에서 플래티넘으로 올라간다 이런 단계는 3판 2선승에 승급전을 통과해야 되는데 크게 걸린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똥줄이 타는 거죠 아 네 그렇고 어? 누가 던지면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승급전입니다 뭐 필요하시면 제가 서포트를 하겠습니다 이 블루 버프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심기를 맞춰가면서 하는데 그걸 또 아는 사람들은 승급전 걸린 사람 서포트 전문으로 네 쭉 보다가 이제 멤버가 매칭이 됐잖아요 전작을 다 뒤져보고 어? 너 승급전이네? 똑바로 해라 이런 과정이 나올 정도로 롤은 굉장히 승리? 점수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한 게임이죠 형이 오늘 아이템 A, B, D, E가 모자란다 네 그런 분위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그게 없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 점수라는 것이 개인 점수입니다 맞아요 개인에게 나는 몇 점이고 현재 어느 랭크다 골드다 실버다 그리고 그걸로 뭐 그런 표현도 하죠 야 골드 밑에는 얘기하지마 요즘은 골드도 아니고 뭐 다이아미트에 얘기하지마 이런 분위기가 게시판 전반에 이제 퍼져 있는데 재미있게도 이 게임은 모순적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롤은 반드시 5대5로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5대5로 플레이하면 승패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승리자 5명과 패배자 5명이죠 근데 점수를 그 팀으로 매길 수가 없잖아요 매칭을 다 랜덤으로 붙여주기 때문에 5명이 한 팀에 대해서 플레이를 하면 이런 경우도 있죠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되게 못했는데 이긴 경우가 있어요 우리 팀이 너무 잘해서 소위 묻어간다 하죠 버스를 탄다고 하죠 근데 그런 상황도 개인 점수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팀 점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다 오케이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자기가 못한 건 까먹어요 그럼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자기가 정말 잘했어요 나 혼자서 3대1로 뚫어내고 소위 말하는 캐리한다고 합니다 이런 걸 게임을 거의 캐리를 했는데 아군 한두 명이 게임용어로 똥을 쌉니다 게임용어라기보다는 회사용어 나머지 팀원 한 명이 변을 봤다 그냥 변도 아니고 설사를 다른 라인에 흘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열받는 거죠 네가 못하는 건 괜찮은데 가서 죽어주지 좀 말라고 가서 한 번 죽으면 알잖아요 아 제가 나보다 세다 그럼 사려라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번 죽었으니까 가서 또 덤벼요 장렬하게 네 그거를 3번 4번 5번을 보면 화가 납니다 이제 점점 말이 거칠어지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팀의 활약으로 승패가 결정되는데 점수는 4점수인 거예요 제가 똥을 싸면 4점수에 묻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 그래요 저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특성은 롤은 사회생활을 강요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롤 안에서 계속 대화창에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따지는 거를 정치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게임을 안 하고 쟤는 정치질만 한다 예를 들어 우리 편의 패색이 짙어질 때 사람들은 플레이를 열심히 해서 역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글 때문에 졌네 너 때문에 졌어 이거를 계속 몰아가는 저는 그 비율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제일 남탓을 하는 애들은 항상 탑에 있을까 탑신병자? 이런 표현을 하죠 왜 탑에 있을까 다 그런 거죠 자신의 어떤 실력을 굉장히 믿는 사람들은 맞아요 내가 이 게임을 아까 캐리한다는 용어선 내가 내 실력으로 게임을 캐리할 수 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5대5 게임은 절대 그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페이커 정도 되면 인정할게요 근데 그렇지 않는데 계속 페이커가 일반 방에 들어갔을 경우 네 충분히 10대1도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점수는 내 개인 점수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어디서 온라인에서 굴러먹던 애들이 4명의 팀이 붙었는데 항상 나에게 기억나는 거고요 나는 늘 잘하는데 너네 때문에 저 근데 이걸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5명이 다 같이 얘기합니다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나의 성격과 되게 유관하네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거의 모든 팀제의 온라인 팀제의 게임에서 늘 겪던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옛날에 예의 바르던 21세기 초반 이런 때만 해도 내 입으로 그때는 음성 채팅 안 했으니까 내 입으로 아우 XX 진짜 못하네 XX 이러고 끕니다 성격 안 좋은 사람은 가족 욕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꺼버리고 그 정도 해요 근데 롤 같은 요즘 게임에서는 아주 심각해진다 그걸로 토론이 이뤄지고 그래서 사실 게임 밖에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게이머들 참 욕선 심하게 한다 그게 요즘 청소년들이 욕을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네가 해보면 더 할 것이다 네 그렇죠 어른들이 더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5대 5라는 구조 자체가 사실은 사람을 격하게 만드는 구조가 좀 있죠 솔직히 말하면 왜냐하면 5명이 친구들이에요 예를 들어 다 알아요 그러면 욕을 해도 친구끼리는 그냥 욕이려니 합니다 아니에요 손아람 대문장가하고 유면상 PD는 맨날 의상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적은 있는데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러면서 막 분위기 끊기고 나는 가운데에서 라면 먹을래? 이런 소리 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저는 소위 말하는 납득의 한계라는 게 있죠 우리가 내가 너 친구고 부모님도 아프시고 봐주려고 그랬는데 언제나 한계라는 건 좀 균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친구끼리도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데 온라인에서 정말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과 팀을 짠다 그것도 승리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팀을 짜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거죠 롤은 진짜로 유기적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초단위로 맞춰야 됩니다 어떤 손발을 그리고 이제 내가 판단하는 전략이 있잖아요 내가 판단하는 전략과 제가 판단하는 전략을 전략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또 그게 맞춰지면 그게 게임인가요? 회사나 어떤 조직 단체에서 수십 년간 손발을 맞춰온 사람들도 안 맞아서 쩔쩔매는 판에 온라인에서 기계가 뜨르륵 돌려서 짠 너네 다섯 명이 팀이야 라고 하는 순간에 나올 수 있는 케미스트리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가능할까 그것이 현재의 랜덤 팀 매칭 게임의 한계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온라인에서 로봇이지도 똑같습니다 여섯 명이라는 차이만 있죠 욕쟁이 하나 더 늘었죠 그러면 다섯 명의 욕쟁이 여섯 명의 욕쟁이를 데리고 서로 맞지도 않은 손발을 가지면서 내가 이겨줄게 논리는 딱 그거예요 내가 정말 잘해 근데 이 팀 매칭의 기본은 점수입니다 똑같은 실력들을 맞춰요 기본적으로 거기서 누가 캐리한다는 게 사실은 운이죠 상대가 못해서 캐리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자세가 절대 아니거든요 뭐 중학생인 게 그런 전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오버워치를 정말 오래 했는데 끝날 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기이한 현상이죠 보게 되면 수고들 했는데 보통 이긴 쪽이 진쪽한테 시읒 기억을 지적 정확하네요 그래서 이런 게임의 구조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 왜냐하면 게임을 우리가 즐거우려고 하잖아요 아 재밌어 그냥 나는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거기를 들어갔다 다 의의가 상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들과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해보죠 내가 처음 보는 한국 사람들과 뭉쳐서 무언가를 같이 문제없이 해낸다? 상상하고 싶다 스트레스 즐겁자고 하는 게임이 어떤 그런 구조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점이 점점 고조가 되고 있었죠 계속 얘기가 나왔죠 아 진짜 못해먹겠다 부모님 안부를 묻는다고 하죠 요즘은 욕을 이렇게 하죠 니네 엄마 만수무강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좋아진 거예요 계속 그렇게 욕이 나오는 게임을 하다 이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롤을 똑같이 따라 한 펜타스톰을 휴대폰으로 꽤 몇 개월 동안 했었거든요 제가 결과적으로 그 게임을 지은 이유도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오늘 게임만 해야지 맘먹고 한 다음에 3시간 정도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폭발 직전이 돼 있어요 분노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한 판 이겨서 기쁜 거는 5분 가고 다음 판에서 똘받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임들은 보통 승률을 5대5로 맞춥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사람들을 붙여서 계속 승률이 50%에 근접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리의 기쁨이 찰나가 되고 패배의 쓰라림 그리고 욕먹은 게 계속 욕먹은 건 잘다가 누워도 남아요 그렇죠 부들부들 손이 떨립니다 강원랜드 같네요 좋은 건 잠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게임사들도 그런 부분 역설과 트롤링을 제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차례 시도를 합니다만 많이 실패를 했죠 배틀그라운드가 어떻게 보면 그 해법을 되게 구조적으로 나는 제시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이 게임으로 넘어오게 되면 배틀로얄이라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대화가 필요 없어요 만인에 대한 투쟁이에요 100대1입니다 그냥 그렇죠 솔로 플레이가 있고 팀 플레이가 있는데 솔로로 딱 들어가게 되면 만나면 무슨 말이 필요해요 말은 총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총과 총의 대화죠 말을 해도 듣기만 해도 매력 있어요 또 하나 붙는 게 뭐냐면 운이 굉장히 높게 작용을 해요 혼자 팀 플레이 아까 얘기했던 전에 게임들이 강제된 팀 구조 하에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유발을 했다면 배틀그라운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내냐면 팀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게 단순하게 답변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팀은 솔로 플레이 2인 플레이 4인 플레이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팀을 랜덤으로도 맞출 수 있는데 되게 구조를 유동적으로 해놨어요 옛날 게임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스타크래프트는 이제 안 하는 분들도 다 돌아가는 방식을 아시겠지만 스타리그 보면 1대1이 주력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프로 선수들도 주로 1대1 대결이 메인이었고 2대2 정도가 이제 가끔 있었죠 프로 리그로 따라 붙는 형태였죠 온라인에서 대결할 때는 어땠을까요? 친구들끼리 피시밤 간다고 할 때는 2대2 3대3 2대2 3대3 많이 했죠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4명이 갔어요 피시밤 그러면 보통 팀을 나눠서 2대2를 먹습니다 5명이 가면 어떻게 하죠? 1명을 깍두기로 붙이죠 그렇죠 네가 제일 못하잖아 아니면 네가 잘 아는 애 둘을 먹고 어떻게든 우리 내부에서 소위 유돌이라고 하죠 2대2 붙이고 한 사람은 옵 접어보고 옵 접어봤네 우리는 깍두기를 붙였어요 어쨌든 굉장히 유동적이었어요 근데 롤을 4명이 가서 하면 어떨까요? 한 명은 모르는 애가 붙잖아요 모르는 애를 붙여야 됩니다 롤은 무조건 5대5예요 그러면 아까 강제된 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친구들끼리 놀러 갔는데 모르는 사람이 하나 붙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이 똥쟁이냐 펭이 커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펜타스톰을 할 때 인생 강의야 할 때 제 친구랑 같이 했었거든요 저랑 친구 둘 나머지 셋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랑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욕을 하는 친구인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이게 되게 그래서 좀 그런 말도 했던 것 같아요 운전이랑 비슷해서 그러니까 목사님 차에 처음 탄 신도의 충격 처음 배울 때 욕 못해 안 하고 배워야 돼 안 그럼 평생나 뭐 스타 시절에 그렇게 편리하게 그냥 유도리 있게 친구들과 팀을 짤 수 있었던 게임에서 이거는 니네 친구가 몇 명이든 이제 롤과 오브워치의 시대에는 반드시 숫자를 맞추라는 굉장히 강한 규칙 하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욕이 심해졌던 거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계속 게임 안에서 해결하려던 롤과 오브워치의 많은 시도들은 쉽지 않았었고 배틀그라운드가 흥행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래서 저는 강제되지 않은 팀 방식이 가장 컸을 것이다 아니 몇 명이 오든 배틀그라운드는 알아서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1인 2인 4인이라고 했지만 반드시 3인은 어떻게 할까요 3인은 그냥 4인 스쿼드에 들어갑니다 한 명이 모자라니까 아무래도 힘들겠죠 하지만 반드시 4명을 맞출 필요는 없게 만든 이유는 맞아요 이 게임은 애초에 승리 조건 자체가 50%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롤과 스타 오브워치는 전부 승리와 패배가 절반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게임은 단순 계산만 해도 예를 들어 솔로 플레이 100명이 뚫었을 때 승리 요건은 딱 하나예요 1% 듀오는 2% 승리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애초부터 승리에 대한 기대를 접게 돼 있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이걸 하면서 이거는 스트레스를 진짜 안 받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평화롭게 했던 게임이 탕야였거든요 골프 게임 근데 확실히 승패가 정해지는 게임보다 순위가 정해지는 게임이 스트레스가 좀 덜해요 그래요 왜냐면 패했다는 약오름이 없거든요 근데 순위만 정하는 게임은 스릴도 줄잖아요 그거는 게임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근데 배틀그라운드는 승리자가 있긴 있잖아요 또 그렇죠 승리의 쾌감이 굉장합니다 아까 제가 아드레날린 폭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 운이라는 요소가 추가가 된다는 거죠 게임 쪽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게임 매니아 분들은 많이 접한 개념이 있습니다 로제 카이와라는 학자가 있고요 로제 카이와 1913년에서 1978년 프랑스의 사회학자, 철학가, 비평가, 요한 하위진가가 정의한 호모 로댄스 유희의 인간 개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유희의 6가지 특성과 누리의 4가지 대분류를 규정한 소위 누리 이론으로 유명합니다 이 양반이 게임의 4대 조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앞부분에 나오는 두 개가 아곤이라는 개념과 알레아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제 학술용어로 접어듭니다 쇼럽하겠습니다 운과 실력이라는 두 개의 요소를 함께 언급을 해주거든요 아곤과 알레아 근데 모든 게임이 사실은 컴퓨터 게임 이전에도 운과 실력이라는 요소는 항상 서로 힘을 겨루었어요 게임이라는 장 안에서 축구가 만약에 100% 실력으로만 결정되는 게임이었다면 누구도 보지 않았을 겁니다 참 재밌죠 축구광, 야구광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팀을 욕하고 칭찬하고 선수를 좋아하고 비난하고 이럴 때 언제나 운을 빼놓고 얘기해요 그리고 저 심연 깊은 곳 어딘가에 이 운 문제가 빠져있다는 걸 알아요 그건 언제 동원합니까? 자기가 싫어하는 선수나 싫어하는 팀이 잘할 때 동원해요 운 빨랐네 그것 때문에 스포츠를 좋아하는 거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 디지털 게임에서도 운과 실력이라는 건 언제나 비등비등한 요소였는데 배틀그라운드가 재밌는 거는 아까 승패 확률이 50%에서 1, 2, 4%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그 확률에 운을 엄청 부여해버립니다 이 게임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처음에 출발할 때 수송기에 100명이 다 타요 그렇죠 그리고 뻥하고 지나가는데 지도 위에 어디를 어떻게 지나갈지도 랜덤이고요 거기서 내가 뛰어내렸는데 그 자리에 나랑 같이 떨어지는 게 누구냐도 랜덤이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떨어졌는데 내 자리가 안전지대에 가깝냐 안 가깝냐도 100% 랜덤입니다 저 그래서 죽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섬 제일 끝에 떨어졌는데 안전지대가 반대쪽 끝인 거예요 내가 전속력으로 뛰어도 죽어요 그래서 주변에 차를 마치는데 차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어요 그냥 이게 무슨 뜻이냐 아무 아이템도 없이 자연인의 상태로 걷다 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뛰다가 죽는 경우를 이봉주 메타라고 하는데 아 그랬군요 자주 겪어요 상당히 어쨌든 100% 자신의 실력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게임의 우승은 정말 잘하는 분들 실력으로 돌파하세요 왜냐하면 조금 하다 보면 익숙해지죠 어느 자리가 좋을 거다 이때는 이렇게 움직일 거다 그것도 분명히 있지만 운이 크게 존재하는 지점을 돌파하는 방식에 대한 노하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이라는 것이 기존의 게임보다 굉장히 강력하게 지배를 하고 있고 그런 점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 게임에서 승리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졌을 때 그걸 실패했을 때 받는 스트레스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운이 크게 작용하니까 운이 나빴네 아 이 자식이 여기서 나와 롤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네요 집안에 쟤가 날 쏠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야 저 언덕 뒤에 쟤가 있었어 야 수류탄이 떨어져도 어떻게 여기 떨어지냐 이런 이야기들이 게임 한 판 끝났을 때 어차피 게임의 승률은 낮았으니까 되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죽네 이걸 내가 죽네 하하하하 하면서 끝난다 저도 그랬거든요 같이 하는 형이랑 와 이번엔 이렇게 죽었네 하면서 막 웃었거든요 아 이게 사람이 배워야 돼 이런 개념 때문이구나 그래서 롤 졌을 때랑은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롤 졌을 때는 패배하는 순간 게임이 복귀가 싹 되거든요 카운터 스트라이크류 서드 여택 같은 5대5 FPS를 하고 있으면 아까 우리 첫 시간에 어제 시간에 5대5 FPS의 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리그 같은 거 많이 보면서 알잖아요 맵을 구석구석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맵을 구석구석 다 알고 있다는 얘기는 운으로 인해 결정될 부분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프로게이머들의 게임을 보고 있을 때 알 수 있는 것들이죠 만약에 실시간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면 맵에서 만약에 4인용 맵이라면 내가 대각선에 있느냐 가로에 있느냐도 운이잖아요 정차를 했는데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도 운이고 그런데 그 운의 문제를 다 계산을 해 놓은 다음에 들어와서 최대한 운이 개입될 확률을 줄여요 그럼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임은 저는 한국 사람들이 거의 하지 않는 축구나 하죠 구기종목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탁구 다인제 구기종목 농구 축구 풋볼 이런 것들은 플레이어의 수치까지 하나하나 다 끼고 있기 때문에 운이 거의 안 걸립니다 여기서 운이 거의 안 걸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40%의 야투를 가진 슈터가 있으면 걔한테 10번 쏘게 하면 4번 들어간다는 걸 알고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비수가 더 붙으면 얼마 덜 들어갈 것이고 오픈 찬스에서는 얼마가 더 들어갈 것이냐 다 알고 하는 게임은 끝났으면 화나 진짜 화나 그리고 우리 사회생활에서 봤을 때 보면 일이 안 풀렸을 때 승질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어디에서 운이 어떻게 안 좋은지 내 실력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 투자를 세게 받아 생각해보면 진짜 운의 역할이 없는 것 같은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도 399 사건도 있었고 이건 운이었습니다라고 게임성이 유저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준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비장함의 영역을 떠나서 즐거움의 영역이 돼버린 거죠 이 벌판이라는 자리는 롤에서 벌어진 소환사의 협곡은 정말 피가 튀는 전장이었습니다 손을 풀고 들어가죠 사람들이 그냥 친구랑 노는데 손을 풀고 들어가요 근데 배틀그라운드는 그런 느낌은 아닌 거죠 그냥 모여서 한 게임에 죽었어 그럼 아이유씨 너 이렇게 죽니? 자 다음 판 또 돌려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말 그대로 유희가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아 여기에 현금 걸리면 크겠네요 아 그렇구나 도박하면 안되겠다 네 몇가지를 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롤이나 오버워치에서 느낄 수 있는 내가 왜 저런 놈과 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는 억울함 이길 때도 아 저놈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다 뭐 저런 애가 힐러인건 싫어 우연히 이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뒤끝의 불쾌함 그 안에는 50%에 달하는 승리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리고 모든 게임은 운과 실력을 다 구분해가면서 만들어야 하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이 운이었다는 걸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임이라면 유저를 조금 덜 불쾌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유저로 하여금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분노와 억울함을 여기에 끌어오진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황골릭 그것을 하기 싫다면 우리집 새집밥 아임웰에서 새로 나온 도시락 어때요? 작곡밥이라고 나물 하나 대충 넣은 것도 아니고 저칼로리식이라고 고기를 빼먹은 것도 아니고 맛, 칼로리, 나트륨, 단백질 모든 걸 한 방에 잡은 도시락 본 적 있으세요? 전자레인지에 3분 30초면 충분할 텐데 쓰린 빈속에서 영양 가득한 출근길로 아임웰 도시락 어때요? 맛있는 취향저격 아임웰 국밸런스 도시락 푸짐한 200g 밥도 있어요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집밥보다 맛있는 영양식 도시락을 원한다면 맛있는 취향저격 아임웰 국밸런스 도시락 돌아왔습니다 최신의 문학이 영화에서 게임으로 넘어오면서 어떠한 요소들이 더 첨가되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그다지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화 관람에는 운이 작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화 관람에 운이 작용한 케이스들은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가끔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도넛을 먹고 있는데 4D 극장에서 바람이 나와서 가루가 내게 덮였다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임문학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운을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 흡수되게 표현해내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뭐 이제 그 앞에 얘기랑 쭉 이어서 보면 좋겠죠 강제된 팀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강제된 스트레스를 없애는 것을 게임 내가 아니라 아예 다른 게임의 구조를 통해서 풀어냈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 한 요소로 운을 얘기를 했다면 또 한 번 앞에 얘기를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은 트롤링 그리고 거친 욕설들 이런 것들이 어쨌든 나왔을 때 어떤 환경이었냐라는 걸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 우리가 롤 할 때나 오버워치 할 때의 기억을 살려서 배틀그라운드의 채팅은 되게 특이합니다 텍스트 채팅이 제공되지 않죠 재밌죠 채팅이라는 것은 처음 인터넷 채팅이라는 기술이 나올 때부터 플라토라는 시분할 시스템 플라토 프로그램 로직 for automatic teaching operations 일리노이 대학에서 1960년부터 시작한 최초의 컴퓨터를 이용한 교육 시스템 수업을 구현하기 위한 시분할 다중접속 등이 중요했기에 빠른 연산과 네트워크 환경 편의성을 발전시켜 나가다가 1969년 최초의 멀티플레이어 게임 스페이스워크 1974년 최초의 그룹 플레이 던전 게임 오블리에트 등의 탄생에 산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애초에 그때부터 머드 게임이라고 하죠 텍스트로 플레이하는 멀티 게임과 함께 움직였거든요 같은 플랫폼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채팅과 온라인 게임이 사실은 같은 뿌리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그 자손으로는 커뮤가 있죠 저희 동네 PC방 간판이 있는데 머드 게임이 써있는 거예요 울 뻔했어요 예전에는 그게 많이 써있었어요 망한 지 20년 됐는데 새 가게 주인이 안 들어온 거 아니야? 그랬는지 어쨌는지 알고 보면 무슨 진흙 레슬링하는 변태업소 아니야? 머드 게임이라고 써있다고 PC방에?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2017년에? 어쨌든 그렇게 오랫동안 온라인 게임에서 채팅이란 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요소였죠 텍스트 채팅이었고 왜냐하면 같이 모여서 하는데 사실은 대화가 안 되면 그거는 같이 하는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기본적인 상호작용들은 공격, 방어 아니면 지도에 위치를 찍는다거나 굳이 텍스트가 아니어도 되긴 했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MMORPG라고 하죠 대규모 온라인 게임들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던전을 탐험하거나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떠들고만 있기도 해요 그렇죠 마을에 모여서 와우 같은 데 보면 오그리마 은행 앞에서 점프만 뛰는 사람들이 계속 있죠 심지어는 통계도 있어요 와우에서 점프를 빠지면 계속 할 거냐 하면 아니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점프라는 건 할 거 없을 때 누르고 있는 것이잖아요 스테이스만 계속 누르면서 쟤는 뭐 입었나 보고 아들 어떻게 됐어요? 이런 거 떠들고 왜 저 카운터 스트라이크 할 때도 정말 고수인 걸 뻔히 알고 있는 팀과 만났다 그랬을 때 다른 5대5 FPS하고 다르게 옛날 카운터 스트라이크는 한 명의 플레이어 위에 다른 플레이어가 올라갈 수 있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다섯 명이 한 구석에서 탑을 쌓아놓고 그냥 공포에 질려가지고 단체 사진 찍고 있는 그런 장면을 가끔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채팅이라는 것이 또 이제 만들어내는 문화가 있었고 어쨌든 오랫동안 온라인 게임과 텍스트 채팅은 함께 자라왔습니다 근데 그렇죠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게 이제 제가 했을 때 어떻게 혼자 이것저것 만져보다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듀오로 제가 선택을 해가지고 랜덤으로 팀이 배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게임이 딱 시작을 했어요 지도가 딱 열렸는데 갑자기 헤드폰을 쓰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껐어요 무서워서 이게 뭐지 싶어서 무서워서 껐다는 게 제가 지금 딱 얘기하려는 포인트예요 음성 채팅의 시대 음성 채팅 배틀그라운드는 가장 최신 게임인데 텍스트 채팅을 아예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을 해서 그게 대세 게임이 됐죠 왜일까요? 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고요 우리는 여기서 돌이켜볼 예전의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오락실의 사운드스케이프라는 장면이죠 오락실의 사운드스케이프 오락실은 싱글플레이도 있고 멀티플레이도 있었지만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떠드는 공간이었어요 게임 문학은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우리 아까 쉬는 시간에 다른 감각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들어왔는데 오락실의 제 기억은 눈에 보는 것은 절반에 지나지 않았어요 일단은 보통 돈이 너무 많이 되고 꼬마애들만 들어오니까 다른 곳들하고 다르게 인테리어를 잘 안 해요 칠도 안 해놔요 그래서 콘크리트 냄새가 나요 다들 체온이 올랐기 때문에 온도가 느껴지고 아이들의 땀냄새가 느껴집니다 그거는 기계가 많아서 그리고 게임에 소리가 있죠 소리는 아케이드에 혹은 내가 게임하는 곳 앞에 가장 중요한 배경이에요 우리의 오락실 추억은 그래서 시각으로만 구성되지는 않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처음으로 갔던 오락실에서 켈믹이라고 하나요? 방향제 회사 있죠 보글보글을 처음 잡고 그 냄새를 맡아서 저는 지금도 그 냄새를 맡으면 보글보글 음악이 떠오릅니다 통합적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한 얘기 있는데 아직도 교통방송을 틀면 아버지 차에 있으시던 카왁스 냄새가 나요 그러면서 구역질이 올라와요 저는 아직도 다른 감각이 정의가 돼가지고 아직도 킹오프를 하면 누가 뒤에서 저를 때릴 것 같아요 중학생 형들이 와서 현필당하죠 이겼다고 때리지 않아요 아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친구는 별명이 지금도 까인인데 오락실에서 까였다고 열 몇 판을 연속으로 이겨서 어릴 때부터 대전 게임하던 친구들은 맞은 기억들이 있겠어요 승리의 대가로 뜯긴 기억 그 다음에 앞에 사람이 컴 끄고 나간 기억 그런 기억은 맞죠 네 굉장히 그런 통합적인 감각의 장면이었고 그때를 생각해보면 하나의 게임을 플레이할 때 일도로 끝판왕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동네 친구들이 다 모여서 한마디씩 거두면서 그거를 같이 봅니다 맞아요 저는 그게 e스포츠의 원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요 근데 그때 오락실의 감각이란 것은 그래서 시각적인 게 아니죠 근데 텍스트 채팅으로 연결된 멀티플레이 환경은 우리가 처음으로 겪었던 오락의 팀 플레이라는 개념에서 다른 모든 감각들을 제거했거든요 단지 텍스트로만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언어적으로 우리가 팀 케미스트랑 항상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괜히 합숙을 하는 게 아니죠 그냥 사실 같은 작업을 하면 문서 하나 넘겨주면 끝인데 그렇게 안 하죠 합숙이란 걸 하고 워크샵이란 걸 하고 뭔가 계속 촉각적이고 비시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팀 케미스트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합니다 시각적인 것 이상 문자 언어 이상의 어떤 것들이 팀을 만드는 되게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 멀티플레이라는 환경은 되게 재밌게도 텍스트 언어만으로 팀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가상의 공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팀 플레이라는 의미를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재미있는 학자가 하나 있어요 마셜 맥루안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마셜 맥루안이 뭐가 재밌어요? 아니 그런데 이 사람 얘기 되게 재밌어요 이 사람이 1960년대의 미디어 학자인데 1960년대라고 하면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던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면 전기미디어라는 표현을 했어요 심지어 뭐가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의 얘기 중에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에 보면 가장 읽기 싫어하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읽기 싫어하는 책이죠 마셜 맥루안의 미디어의 이해 신방과 쪽 수업을 들으셨군요 문학 수업 들을 때 국문과에서도 배워요 국문과와 신방과를 복수 전공하면 두 번 배워요 그런데 저도 학부 있을 때는 안 읽었는데 나이 들어서 읽으니까 이 사람이 거의 예언자급의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이걸 들고 온 이유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차이를 좀 짚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언어라는 것은 약간 부족적인 개념이죠 어떤 문명사회라기보다는 되게 청각적이고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청각이라는 걸 제대로 뭔가 말을 할 때는 저도 지금 이렇게 제스처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비시각, 청각, 미각, 후각 여러 가지 감각들이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연결돼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반면에 문자 언어라는 것은 표준화되어 있고 개량화되어 있고 맞아요 그래서 복사도 쉽고 전달도 쉽죠 그래서 굉장히 확장성이 좋아서 많은 문명들이 문자 언어 기반으로 확장을 펼쳐나간다 대신에 문자 언어 기반으로 퍼져나가는 문명에는 그런 어떤 부족적이고 총체적인 감각들이 사라지는 부분도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미디어의 이해에서 문자 언어 음성 언어라는 개념을 갖고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모순을 보여주는 사례가 뭐냐면 카카오톡 같은 걸로 친구한테 돈 꺼달라 그러면 이건 텍스트인데 응? 이라고 물어보잖아요 예전보다 사람들이 스탠다디제이션으로만 텍스트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텍스트만 봐도 이거 이놈이 한 말 같아 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 그런 확률이 좀 였다는 거죠 문자는 만약에 맥루아는 온라인 게임을 보지는 못하셨겠지만 그분의 그런 얘기를 지금의 상황에서 좀 돌이켜보면 되게 예언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가상의 공간 게임이라는 환경에서 팀플레이를 문자적으로만 하는 텍스트 채팅의 시대를 경험을 했습니다 전달이 안 되죠 왼쪽 왼쪽 이라고 백날 텍스트를 쳐봐야 HHCC 네 전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환경인데 심지어는 텍스트 채팅 기반의 멀티플레이라는 것은 랜덤 매칭이잖아요 게다가 그렇죠 모르는 사람과 해야 돼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팀이 됐는데 거기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문자 텍스트로 뭔가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갑갑하고 아무런 팀 케이미스트가 나질 않아요 사실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어쨌든 5대5, 6대6이라는 구조가 만들어내는 재미에 열광을 했었고 그 한편으로는 외부 효과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팀이 구성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짜증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욕을 하는 환경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 배틀그라운드는 다시 한번 돌아가면 보이스 채팅만을 구현을 했죠 텍스트 채팅을 넣지 않고 여기서 재미있는 건 그겁니다 롤 리그 오브 레전드는 2014년쯤에 보이스 채팅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많은 유저들의 청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식 답변을 내놨습니다 뭐라고요? 공지사항에 쓴 바로는 뭐라고 하면 우리는 보이스 채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이 게임도 빠른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너희는 키보드와 마우스에 계속 손을 올리고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도입하는 것은 되게 많은 우려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인들 너희의 친구들과 게임 외부의 앱을 사용해서 보이스 채팅하는 건 우리는 적극 권장한다 다만 우리 게임은 랜덤 매칭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모르는 사람과 보이스 채팅을 열었을 때 문제가 발생할 확률을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공격적인 언어 욕설과 트롤링이 126% 증가한다고 숫자를 명시를 해놨어요 라이어게임즈가 돈을 들여서 테스트를 해본 거군요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마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2014년에는 그러한 의사 표명을 했던 기록이 남아있고요 같은 현상에 대해서 오버워치는 보이스 채팅을 안에 도입을 했죠 그래서 터진 것이 갓 건배 사건 같은 상황이 나왔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문자 언어 음성 언어를 이야기를 했지만 일도 똑같은 욕을 했어요 바보야 방송이니까 순화해서 하죠 이 바보야라는 게 음성으로 들어갈 때와 채팅에서 누가 나한테 바보야 그러면 두근하죠 이렇게 순한 말을 나한테 써주다니 나 좋아하나 봐 문자 언어는 아까도 말했지만 다른 감각들이 빠진 채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똑같은 욕이라도 강도가 좀 낮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점점 더 강한 욕을 씁니다 충격적이고 문자로도 너의 멘탈을 날릴 수 있는 더 강력한 욕들이 개발이 되고 그게 요즘 인터넷에서 소위 말하는 학생들이 얘기하는 부모 욕이라는 형태로 더욱더 강하게 발전을 했죠 지금 학생들이 개발한 게 아니죠 제가 학생일 때 개발한 거죠 죄송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했고요 그런데 다시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이스 채팅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실시간 통신이 가능하게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게임은 특히 PC 게임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쓰지 않습니까 사실 콘솔 게임의 FPS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전 보이스 채팅이 도입이 됐었죠 왜냐하면 의사소통 수단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키보드를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일찌감치부터 트롤링이 양산이 되긴 했는데 욕을 빨리 시작했다 PC 기반의 게임들은 키보드 마우스 채팅 텍스트 채팅을 위주로 이미 강해진 욕을 보이스 채팅에서 다시 한번 강화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똑같이 보통 그런 거 하잖아요 인터넷에서 욕을 하거나 누군가를 비난을 했을 때 고소를 먹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갔을 때 가장 많은 해법 중에 하나가 그가 한 욕을 다시 한번 스스로 읽게 하는 거예요 읽었을 때 들어오는 감정은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내가 내가 텍스트로 쓴 욕을 그것도 자기 부모를 불러다 놓고 시킵니다 상상하기도 싫죠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야 경찰 잘하네요 네 일 잘합니다 법보다도 효율적이에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사실 그게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지점인데 알겠습니다 우리의 컴퓨터 멀티플레이 소통의 역사는 문자화되면서 욕을 한번 강화시켰고 그것이 보이스 채팅으로 다시 들어오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어디냐면 헤드셋을 쓰고 마이크와 스피커로 통신을 하는 것을 예전에 인터넷 전화라고 불렀는데 게임 안에서 보이스 채팅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게임 안에서 헤드셋을 쓰고 떠드는 것은 채팅의 언어를 음성화한 거기 때문이에요 이미 강해지고 더욱더 공격적인 언어를 보이스 채팅에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롤은 그것을 못하게 했고 오버워치는 그걸 넣었다가 당황했죠 게임사가 거기까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틀그라운드라는 환경은 총을 쏘는 게임이죠 그것도 사방에 탁 트인 개활지에서 총을 쏩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사람이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내 눈으로 찾아야 돼요 실제처럼 그리고 보통의 FPS는 총알을 맞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어느 방향에서 총알이 나왔는지 표시해지잖아요 핏자국의 위치 같은 걸로 배틀그라운드는 그게 없더라고요 살짝 있어요 왜냐하면 엉덩이에 총을 맞으면 보입니다 아 그래요? 프라이팬을 엉덩이에 차고 있으면 튕겨요 그렇죠 그래야죠 프라이팬 그러라고 쓰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건 있는데 급박하잖아요 계속 적을 찾아야 되고 주시를 해야 되는 상황에 예를 들어 적을 발견을 했어요 내가 그러면 설명이 잘 안 돼요 키보드로 저 언덕 너머에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앞에 있는 작은 나무 왼쪽에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언제 말해 텍스트 채팅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거 치다가 죽죠 보통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보이스 채팅이 반드시 필요해라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많은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보이스 채팅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었던 다른 게임들 랜덤 매칭에 의한 강제적인 팀플레이가 없고 우운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일단 그 트롤링의 요소가 줄어든 상태였고 여기서 또 하나 개입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사용자들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이 있어요 보이스 채팅이 힘들다는 걸 알잖아요 누구나 뭐 지사권이라는 걸 겪었고 그래서 이 게임은 분명히 나름의 랜덤 매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도 이제 지인 중심으로 팀을 짜서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모르는 사람과 가급적 안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하면 무섭거든요 나는 상처받지 말고 내가 상처 주는 누군가가 되지도 말자 예전에 해봤으니까 선을 그었어요 랜덤 매칭 저도 해보긴 하지만 해도 보이스 채팅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은 게 딱 들어가면 니하오 이럽니다 그때부터는 소통도 잘 안 돼요 다음에 누가 안녕하세요 하면 난 니하오라고 대답해야겠다 보통 되게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많아요 사실 그 안에 그렇겠죠 들어가자마자 제일 많이 하는 게 애들이 차이나 넘버원을 합니다 그거 왜 그래요 대만 사람들 놀린다고 이게 다른 시사 프로가 게임 얘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험한 제가 잘못 얘기했는데 타이완 넘버원을 하죠 중국 유저가 많으니까 보통 험해야지 요즘은 중국 애들이 아예 들어와서 먼저 차이나 넘버투 차이나 넘버투 그러고 다니는 환경이죠 어쨌든 그렇게 보이스 채팅이 워낙 거친 환경이라는 걸 다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부분이 게임사가 미처 카바하지 못한 부분을 유저들이 자신들이 커뮤니티를 바꾸므로써 해결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요? 이게 팀 플레이의 위치가 이동해 버린 거예요 이전에 텍스트 채팅 기반의 롤이나 오버워치에서의 팀은 게임 안에 팀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한 판이 끝나면 그 팀이 해소가 되잖아요 근데 배틀그라운드의 보이스 채팅 기반의 팀은 그래서 게임 안에 들어가야만 인게임 보이스가 활성화가 될 거잖아요 서로 근데 우리가 모인 사람들이 한 게임 끝난다고 흩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임 안에 채팅 앱을 쓰질 않고 디스코드나 스카이프 같은 게임 밖의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게임 밖에 오프라인에 구축된 팀을 짜서 들어가게 돼요 모여서 하면 더 재밌는 게임 그래서 게임이 나에게 제공해주는 팀을 거부하고 우리는 그 팀의 위치를 게임 밖에 두겠다라는 유저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게임사가 만드는 구조 그 다음에 유저들이 변화된 매치 환경에서 새롭게 짠 팀 구조 이것들이 맞물리면서 기존에 강제된 팀 플레이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임의 환경들이 확 해소가 됐고 매칭에 대한 아무리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매칭에 대한 권한을 어느 정도 유저 쪽으로 옮겨왔군요 그렇죠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는 팀을 거부하겠어 우리는 우리 팀을 갖겠어 이건 정말 인류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제가 오락실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오락실에 그 팀이 돌아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인 기반의 기계가 주는 팀을 거부하고 나는 다시 동네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를 하겠어 사람은 사람이 골라라 왜냐하면 이것이 게임사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저는 롤과 오버치 시대에 강제되는 어떤 팀 강력한 규정이 있었잖아요 반드시 다섯 명을 만들어 와 그것에 대한 인류의 반발인 거죠 그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생활에 나온 장면 있잖아요 되게 문제 일으키는 재소자한테 다른 말 아무것도 해도 다 안 듣다가 자꾸 그럼 방 깨버린다? 이랬더니 울문서 매달리잖아요 방에 적응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 그것만은 아프차게 살겠다고 강제적으로 랜덤으로 파트너를 지정해준다는 것에 폭력성을 해결했네요 그렇게 벗어나는 흐름들이 저는 지금의 배틀그라운드 플레이 환경을 만들었고 물론 지금도 랜덤으로 배정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도망쳤죠 근데 유저들이 배틀그라운드에서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독 힘드니까요 많이 겪어봤고 사실 애초에 롤과 오버워치에서 힘들었던 그 게임들이 못 만들었다는 게임은 아닙니다 저도 매우 좋아하고 즐겁게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스트레스를 괴로워하던 사람들은 다 튕겨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배그를 딱 잡아보니까 저도 웃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 모든 유저가 꿈꿨다 네 막상 롤과 오버워치에서도 레이팅에 계속 집착하고 승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배그 오면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틀렸다 맞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좋다 나는 그 모든 트롤링과 욕설에서도 이 재미는 정말 최고다라는 사람들은 롤에 남았어요 다만 그것보단 나는 이쪽에 더 편리한 플레이가 좋아 편안한 플레이가 좋아 하는 사람들은 넘어왔고 그것이 하나의 시대의 트렌드를 짚었다라는 표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처럼 이제 어떤 게임의 플레이가 우리가 잠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강제된 팀플레이가 만들어주는 재미가 있었고 거기서 쏟아지는 외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채팅이라는 통신수단이 문자로 넘어가면서 한번 강화가 된 것이 다시 음성으로 들어가면서 배가가 되었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이면서 사람들이 강제된 팀플레이에서 벗어나서 오프라인에 나만의 팀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하나 봤죠 하나의 흐름이 단순히 이제 게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팀플레이가 지금 우리 결론대로 다시 게임 밖으로 나온 것처럼 실제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항상 게임이랑 같이 얽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모 대학교에서 게임에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업 한 60명 정도가 듣는데 조별과제를 한번 제가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별과제 하면 벌써 학을 뜨는 분들이 많죠 머리를 쳤어요 제가 했던 펜타스톰은 조별과제였어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죠 설명해 주세요 조별과제를 제가 되게 놀랐던 게 저는 약간 이제 학번이 좀 옛날 학번이긴 한데 제가 플레이 플레이 랜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때는 조별과제가 나온다고 하면 조를 우리과 아는 사람들끼리 짜고 뭐 예를 들어 4명이 필요해 그럼 같이 하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봤었죠 들어와요 2016년 2학기에 제가 모 학교에서 조별과제를 냈더니 조를 짜세요 라고 던졌더니 저한테 밤에 메일이 30통이 왔어요 뭐라고요? 랜덤으로 조 짜주십시오 지금의 대학은 롤이군요 스타하던 저는 알아서 팀을 짜왔고 롤이 유행하던 시기의 대학생들은 랜덤 매칭을 요구했습니다 요즘은 어때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알아서 조를 학생들이 알아서 조를 짜봐야 랜덤이랑 한 거하고 별다를 게 없다고 느껴지는 게 어디 저 바둑이 누렁이 검둥이를 데리고 와도 한 놈이 탱커가 되고 한 놈이 위자드가 되고 한 놈이 힐러가 되고 한 놈은 없어요 늘 다 그런 식이 되거든 알아서 여전히 이제 그 수업이 끝나고 조별과제 평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신고 메일이 또 속출을 하죠 뭐라고요? 놀았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는 카톡 근거도 드리겠습니다 이런 메일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교수님들은 기말마다 판사가 돼야 되나 봐요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별과제를 안 하고 싶죠 근데 뭐 약간 사족일 수는 있겠지만 조별과제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어요 제한된 강사 수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런 메일을 받으면서 저는 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그러니까 어떤 랜덤 매칭이라는 것 온라인이 굉장히 저것보다 더 익숙한 세대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에게 적응되는 어떤 매체 환경은 이렇게 사실 어때요? 저는 그렇습니다 약간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랜덤 매체 해주세요라는 얘기를 사실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진짜 대학교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저는 대학을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친구들은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제가 따로 물어봤어요 아 원래 이렇게 많이 하니? 네 원래 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아 이 시대는 또 이게 보편화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한 거죠 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면 그렇다면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만들어놓은 제가 팀플레이가 다시 게임 안에서 밖으로 나갔다고 했잖아요 이 게임이 만약에 5, 6년을 더 간다고 한다면 그 게임에 익숙한 세대는 또 다른 팀을 찾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렇죠 게임에서 보여줬던 어떤 사이버 공간에서의 팀이라는 개념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겼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그 튕김의 대안으로 나온 게임이 익숙해진 애들은 사회에서 또 다른 방식의 팀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방법을 찾을 겁니다 아 그러면은 선생님 학교 외부 앱에서 만들어준 매칭 시스템에 저희가 등록을 해서 만들어준 팀이 있는데요 혹은 뭐 정부에서 만들어준 앱이 있어가지고 조짜기 앱 이런 게 있어가지고 미리 정해놓은 애들이 계속 같은 수업 들어 사실 그게 저는 예측이라는 게 디테일할 수는 없겠지만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나 예측이라는 것도 틀리기 마련이죠 그래도 이런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건 조금 더 이야기를 확장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까 시각 비시각 얘기를 했잖아요 되게 재미있는 게 요즘 VR 관련된 기기들이 계속 기술이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기술들을 어떻게 보면 비시각적 감각을 매체로 활용하는 기술들의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비시각적 감각이라 하면 게임을 기준으로 하면 소리 소리가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VR 같은 경우에는 전정기관을 감각 매체로 사용을 합니다 그 어지러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금 네가 어느 정도의 기울기로 설어 있다는 걸 계속 전달을 하려 하죠 FPX 게임의 후손이죠 그렇군요 전정기관의 체험을 가상으로 전달해 주는군요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메시지 전달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촉각 요새 묘사해 주는 가상 글러브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무슨 청축의 촉감이라든가 360도 사진은 전정기관을 이용한 매체잖아요 내가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늘 쪽을 보면 내가 누워서 보는 기분이 들고 그런 다채로운 감각들이 어떤 메시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확장됐을 때 저는 포인트를 두는 건 그겁니다 사람들은 절대 그 기계를 그냥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틀그란드가 보여줬던 보이스 채팅이라는 제한된 환경을 하나 줬더니 팀의 플레이를 밖으로 꺼내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새로운 기술에 또 한 번 반응해서 거기에 맞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낼 겁니다 그것은 게임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게임도 게임사가 만들어서 끝나는 게임이 없다는 거고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자주 써요 게임이 설계하고 게이머가 창조한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제가 그게 한국의 사행성 RPG들을 싫어하는 측면인데요 그것마저도 게임사가 다 지배할 수 있기를 되게 간곡히 바래요 그래서 장동민 씨가 나오는 무슨 게임 광고 보면 소통이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 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말투를 나이트 웨이터 같은 말투를 써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책임을 져주겠다는 좋은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유저가 새로 만들어가는 생태계를 용납하지 않거나 그것이 어떻게든 나에게도 돈이 되도록 만들어야겠다 그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일종의 가두리 양식이죠 한국 게임들 보면 특히 좀 작은 모바일 게임들은 그런 걸 많이 하죠 특정 유저를 가둬놓고 소위 고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래요? 네 좀 작은 규모의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내가 거기서 한 달에 1억을 썼다 사실 그 게임 매출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소수만으로도 유지가 되거든요 매출이 작기 때문에 아 그들을 만족시킨다 네 그래서 작은 게임의 고래분들은 심지어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요 내가 궁수를 하는데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럼 다음날 궁수가 쎄집니다 오 진짜요? 네 그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거 뭐 팟캐스트랑 비슷하네요 그렇게 하는 팟캐스트들이 있어요 모바일 게임 몇 억 쓰는 분 얘기들은 들어봤는데 그건 처음 들어보네요 되게 자주 있는 부분이고 보통 그런 고래를 몇 명 확보하느냐가 6개월을 넘기느냐 마느냐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용자의 자유로움 선택의 가능성들을 제한하는 방식의 게임이 흥행하는 반면에 배틀그라운드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실 모든 게이머들은 저는 창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창조의 가능성으로 계속 게임과 어떤 기술이 제공하는 환경에서 다음 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 도전들 그것이 과연 게임 안에만 그칠 것이냐 지금 우리가 계속 빠르게 변해가는 매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기술과 환경에 대응해 나가는 모습의 일부가 이번 배틀그라운드의 흥행에서 좀 엿볼 수 있는 우리의 미래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생각해보니까 롤은 유저들이 워스리 바깥에서 창조해낸 세상이잖아요 그보다 더 큰 나무가 되었지만 알겠습니다 게임을 만드는 일은 세상을 만드는 일인데 영화하고 가장 다른 점이 세상을 보여주는 기록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세상을 만들어놨으니 그 안에서 인간이 당연히 세상을 또 만드겠죠 네 그러기에도 지금까지는 괜찮았다 유저들이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광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용산의 숨은 보석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노트북이냐 태블릿이냐 10년 전엔 사람들이 이것만 고민하다가 영원히 데스크탑을 쓰지 않게 될 줄 알았지요 발열과 속도 저하 활용도와 확장성의 한계에 부딪히기 전까지 말입니다 어떤 업무 어떤 상황에 안정적인 데스크탑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 당신은 컴스테이션과 잘 통할 고객입니다 품질 보증기간 걱정 없는 신제품 발열과 각종 고장에 대비 중인 조용한 형제들 믿음까지 구매하는 비용이라고 보기에는 저렴하게 잃을 데 없는 컴스테이션의 고사양 PC 부품 수급이 불안정해질 때마다 눈물을 머금고 원치 않는 사양을 사야했던 날들의 작별 컴스테이션과 함께하십시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2017년 마지막 두 번 남은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XSFM GOTY PUBG 시간으로 꾸며 드렸습니다 목 금요일에요 이경혁 루돌로지스트 겸 내러티브도 좀 하시는 사실 제가 제 호칭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게이머라고 많이 하고 다닙니다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성격이 삐뚤어진 저 같은 사람이요 연말에 TV에서 이 상, 저 상 주는데 예를 들어 범아시아적으로 방송되는 유수의 전 아시아의 음악 채널에서 주는 음악상에는 음반이 많이 팔린 인디밴드 이런 사람들은 못 나옵니다 굴지의 아이돌 기획사가 상을 나눠 가집니다 MBC, SBS, KBS는 그렇게 낡았다 낡았다 해도 계속해서 방송 대상을 줍니다 이름이 방송 대상이지 그냥 우리 방송에, 우리 방송사에 매출을 많이 내준 연예인들에게 감사패를 주는 자리입니다 우수 직원 표창이죠 대충 그렇습니다 우수 비정규 직원 표창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게임 대상을 얼리 액세스인 PUBG가 받았다는 것은 정말 정말 이상하긴 했었습니다 여전히 이 게임에 대한 얘기를 이틀 동안 듣고 있었습니다 2017년 게임 대상이 우리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매년 비슷비슷한 게임들이 받아올 것이다 라는 체념, 많은 게이머들의 체념에 의해서 버려졌다가 배틀그라운드가 후보가 되면서 사실은 확 타올랐죠 타올른 것도 사실은 매우 작았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좀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았죠 게임 대상의 주관사들 중에는 일부 언론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스포츠호선이요 그건 말해도 되는 건데 재미있는 칼럼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막판에 배틀그라운드가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리니지2 에볼루션이 수상이 어려워지는 분위기 아니냐고 할 때 갑자기 등장하는 칼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왜 제목이 그랬어요? 왜 리니지2 에볼루션이 대한민국 게임 대상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심지어는 올라왔습니다 거기서만 끊으셔도 말이에요 우리 청취자들은 다 이해하십니다 그런 글을 써주는 사람들이 있겠지 네 있었죠 이거는 그냥 추측성이지만 약간 그런 부분도 있죠 블루홀 의장인 장경규 의장이 지금 대한민국 총리급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계시는 어떤 그런 맥락도 있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이지만 여러 가지 좀 힘들이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배틀그라운드와 리니지2 에볼루션이 2017년 대한민국 게임 대상의 후보였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큰 상징이었던 거죠 하나의 장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게임성이 대상의 수상 이유이냐 아니면 가장 많이 팔렸고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둔 게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임이 됐습니다 참고로 이 대상은 대통령상입니다 대통령상은 과연 어디에 손을 들어줘야 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엇갈렸었고 결과적으로는 배틀그라운드가 수상을 했죠 아까 지금 말씀 주셨지만 사실 연말 어워드라는 게 늘 그저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게임 쪽에는 그런 GOTY 같은 큰 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올해 9월쯤이었나요 부산에서 BIC라고 부산 인디게임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인디게임이다 그렇죠 전 세계 규모예요 전 세계에서는 400개 이상의 게임들이 참가를 했고 그 와중에서 심사위원들이 걸러서 약 50개 이상의 게임들이 현장에 쫙 뿌려졌고 나름의 시상에 있었습니다 되게 놀라운 게임들이 많아요 제가 거기서 해본 게임들이 정말 충격적이었던 거는 VR 게임인데 VR 헤드마운트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암전이 돼요 게임 안에서 그래서 내가 입으로 소리를 내면 그 소리의 음파가 튕겨서 화면에 그 음파만 보여서 모양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반향정의라고 하죠 딱딱딱 소리 내서 그거를 그냥 게임 안에 구현을 했어요 이런 인디게임들과 새로운 상상의 가능성들이 계속 나오는 어워드도 존재를 해요 다만 그런 것들이 많은 대중들의 호응 시선을 받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좀 새로운 게임들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다 얘기하는 한국형 RPG의 진부함 그것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빨리 좀 더 우리가 좋아하고 좀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수익 이전의 재미를 볼 수 있는 게임들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수익을 집중하시는 쪽도 좀 더 다채롭게 그리고 다양하게 보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응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 그리고 전 국민으로 펼쳐놓고 생각하면 MMORPG 대세의 한국 시장에서 사람들이 게임을 통해서 얻는 가장 큰 유희는 안타깝게도 사회에서 얻는 즐거움과 똑같습니다 사회적 위치 배틀그라운드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많이 깨줬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수석서를 할 때 우리를 가장 즐겁게 해주는 건 고스톱이잖아 그리고 이제 큰 판돈을 걸지 않으면 고스톱이 즐거운 이유가 이기는 놈이 계속 이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나면 끝났다고 누가 많이 이겼다고 그 냉장고를 부탁해 저런 별을 더 달아주고 냉장고를 부탁해 줘도 별만 더 달아주지 무슨 특전을 더 주고 막 계급을 원수 셰프 이렇게 불러주지 않아요 다시 리셋될 수 있다 게임을 시작하면은 옷을 몇 가지 입고 있지만 어쨌든 맨몸으로 맵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재빨리 파밍을 아이템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에서 원래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 게임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돈을 내면은 헬멧을 착용한 상태 칼을 든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던가 이런 과금 아이템이 항상 나왔잖아요 누가 리니지 1을 아직도 하고 계신 플레이어가 있다면 그때도 파밍이라는 게 있었다면 한 15년 전을 떠올리면서 얘기하거든요 내가 파밍할 때는 말이야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되게 중요한 자격이 조금 더 길게 해줘야죠 어디가 있냐면 제가 되게 주목하는 게 레벨업이라고 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맨몸으로 떨어집니다 배틀그라운드는 그래서 운에 따라서 3렙 뚝배기를 먹을 때도 뚝배기가 헬멧이거든요 삼뚝을 먹거나 아니면 시작하자마자 총을 줍거나 안 되면 후라이팬으로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옷을 고를 수가 있는데 자기 캐릭터에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서 그냥 사람들의 팬티만 입고 떨어져요 그렇죠 저는 일부러 그래도 사이즈 작게 만들고 이랬습니다 일부러 안 보인다고 다 고정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실력은 별로예요 어쨌든 그 과정도 레벨업이거든요 맨몸으로 떨어지는 레벨 0 상태에서 아이템을 줍고 무장을 하면서 레벨이 올라가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오락실 얘기 잠깐 했고 온라인 게임 얘기했고 배틀그라운드 얘기했지만 오락실 시제도 레벨업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보글보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탕을 먹고 신발을 하나 먹으면서 나름 그게 레벨업이죠 배틀그라운드와 보글보글은 그래서 같은 지점이 있어요 레벨업이 레벨업을 해도 게임 오버가 되고 다시 시작되면 리셋이 됩니다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온라인 게임의 레벨업이라는 것은 영속적이에요 게임을 다시 리셋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버의 모든 레벨업이 저장이 되죠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어디 있냐면 다시 한번 고정게임 얘기를 해볼게요 오락실에서 계속 패드를 붙잡고 돌리고 하던 사람들의 숙련도라는 것은 자신의 몸에 저장이 됐어요 여러분도 지금 다시 고정화실 가서 예전에 하던 게임 잡아보라고 하면 입으로 그래요 아 나 이게 어떻게 되겠었는데 손이 막 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RPG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 네 게이머의 숙련도가 약탈당했죠 서버에 몸에 있던 것이 사실 많은 게임들은 저는 난이도와 숙련도의 갈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게임사가 제작한 난이도를 우리가 게이머가 유일하게 받아칠 수 있었던 무기였던 숙련도가 적어도 모바일 네트워크 게임에서는 사라졌다 사라진 상태죠 그리고 우리가 쌓던 숙련도는 서버의 아이템과 레벨이라는 수치화되고 개량화된 데이터로 쌓여버리고 그 권한을 그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팔아먹을 수 있게 됐죠 그런 만큼 그런 게임들은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쉽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르게 가치관을 두고 게이머마다 다른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훌륭한 게임은 사회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감지하고 느낄 수 있게 하되 사회의 나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점들을 제거해놓은 아주 약간의 안식처 역할도 하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PUBG에 대한 이야기를 두 시간 동안 알려드렸습니다 이 외에도요 앞으로 게임은 꼭 네러톨로지스트와 루돌로지스트만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가 필요할 때 이리와 함께 Earlier